아 실력자, 실력이 있어요. 레드 선수도 실력 있는 선수에요. 우리랑 닭갈비 먹었던 친구에요. 아 차민 선수 오래 안된거 같아요. 실력이. 근데 힘이 있어 보이니까 한방 조심해야 되고 포천스타 우리 고등부는 스킬이 좀 있어요 아 힘 좋아요 아 서로 너무 조심하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 지금 블루 힘이 좋아요 클린신 상태에서 공격 줬으면 힘이 좋아요 스타벅싱 두 선수 지금 소강 상태예요 실력은 있습니다 클린치 싸움이 위험해요 턱이 너무 많이 들려요 스타벅싱 어 힘이 힘 대 지금 맞았어 맞았어 1라운드급 아 지금 원투 후까지 좋았고요 어 지금 오 오 힘이 좋다보니까 네 힘이 상당해요 힘이 상당해요 한방놀이거든요 네 턱을 숙여라는 어 어 블루 선수는 어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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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위험해요 오 어 어 각진감 장난아닌다 지금 아이고 지쳤어 지쳤어 맞았다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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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오 오 오 오 오 지금 강한 훅이 오 오 오 오 오 오 이번엔 돌다기 보다는 그쵸 자기 힘에 못 이겼어 오 오 굴려 그렇지 오 지금 힘이 좋아가지고 오 오 아 하나 걸렸어 아 힘이 빠졌어요 또 걸렸어 덕당겨 덕당겨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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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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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좋아요 공약이 좀 눌러주시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렇지 와 아 아 지쳤어요 지금 숨이 깔짝깔짝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와 근데 힘이 좋아가지고 막 물려버렸습니다 그렇지 맞았어 그렇지 아 아 저런 두 선수를 가드만 짱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들어가 들어가 맞았어 맞았어 태연아 같이 와 3대 세컨드 세컨드 좋습니다 오 오 아 아 아 아 이야 이야 잘하네요 두 선수 지금 사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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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